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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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아 살았어 야 살라고 그때처럼 가야 돼 갈라면 아 아 이거 아니요 아니요 아 아 아 이거 이거 마이거와 이거 아 아 아 아 어어헤이 어허허ở이 어허 бар 누구요 누구요 저 사위입니다 우아 Summit 긴판이다. 긴판이다. 어려워. 긴판이야. 어우. 이거 얼었네. 왜 왜 왜 깨지? 갬면현, 후라이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후라이 입니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단양입니다. 술은 다 백호입니다. 전부겠습니다. 구리의 호동왕자입니다. 수원은 왜 이렇게 열이 됐나? 열이 됐네. 할수막. 천천히 가. 힘 빼지 말고. 경사도가 여기서부터야. 도망가는거야? 도망가는거야? 야이 씨. 야 저 진짜. 저 대가리 세. 야 대가리 세. 우와 씨. 정신이 가. 정신이 가. 정신이 가. 정신이 가. 정신이 가. 워클 한 칸을 쓴거야. 대박이다. 워클 한 칸을 썼어. 다 내려놨어. 더 하나 있지. 힘들어. 이거 안 미끄러워? 미겁지. 아니 얘네 어디서 잡으려고 했어? 야 봤지? 어. 전후에. 전후에. 내가 보자. 자전거가 보자. 전후에 봤냐? 다 내려오잖아. 야 씨. 어? 일로 내려가 일로. 오우. 저기 여기서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려가. 야 씨. 야. 일로 못 내려가겠는데. 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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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버리면은. 내려가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해. 야.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다 왔어. 수령은 나올 때마다. 개. 제일 빡센 데만 오나봐. 안 나와서. 야 씨. 광균산 안 갔잖아. 하하하. 여기 지금 올라오니까. 여기. 길어가지고. 광균산이 난거 같기도 하고. 하하하. 광균산은 좀 더 믿고서 못 올라가게 했는데. 광균산가 초입이요? 짧으니까. 멍사 깔아는데. 못 깔아 거기야. 하. 하. 그날도 칼수마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데. 만났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거기서 못 올라가게 했더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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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마무리가 다시 꺼어줄께 아까처럼. 그래야지 워 씨. . 일단 제일 다 먼저 우리 갔다가 다시 내려올께. 하. 너무 밑처럼 마. 하하하. . . . . . 나? 난 되지. 야 나 다 끌어올려주고 온건데 누가 그걸? 애들 왜이래? 점수 날지가 안돼 아... 이렇게 점수하면 안돼 대표담으로 갈아가는거야 아씨 힘들어 죽겠네 아... 영심봉으로 갈거야 아씨... 영심봉으로 갈거야 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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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은 얼음 안박혀있나? 데니쉬가 없다고 해 딜멂팀 그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애들은 못 올라 아니야 고트 시유 대선이 올라갈 데가 어디있지? 없어 이거 올라갈 때가 이젠 올라와 여기는 괜찮아요 샥폼프가 있어 샥폼프가? 혹시 샥폼프 갖고 계신 분? 없는데? 어? 왜? 잠깐 내꺼 샥폼프 누가 가져가는데? 잠뻔 왜? 주저앉아? 나는 코일이라가지고 난 코일샥이랑 그런게 없어 샥폼프 내 차이 있어 호시가 좀 느려 어 내꺼는 아닌데? 모르겠어 지금 내꺼는 되게 빠른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 이거 사이즈 살짝 잘못하는거 아냐? 응 야 씨야 이런 아름다운거 좀 찍어주고 좀 해라 아 씨 히히 남취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이 해도 되고 되긴 했뻔 곰이 다이어트하네? 다이어트하는 관객이네 어 힘들어 나 뭐 가는거잖아 아 씨 씨 씨 남자야 남자 왜이래? 오 됐어 살아가 가면 형 지금 앞으로 가요 쩐다 앞으로 가 그냥 네 가세요 지금 빨리 가도 돼 그냥 어 씨 다.. 다 난리들이야 진짜 뭐 안되고 난리야 막 이승포지 이승포지 와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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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형 바로 스트릿수 이쪽으로 이거 뭐야? 형님 멤버가 늘었어 탈락 야 저 씨 올 때마다 내 물건 하나씩 다 가져가는데 하하하 아 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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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아 이거 씨 오줌 좀 안녕 알就是說 üf 왜 이렇게 이럴 기름 구역 아닐 피를 여그래 왜 이럴 가라 왜왜왜왜 왜 왜 너씨 왜 니가 또 헤매 아이씨 아 이거 오토바이 진짜 으 으 으 으 턴도 없어서 왜 한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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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우와 야 이거 다 농하네 오오오 오오 오오 아 아파 어 어 다 타겠다 여기 아니야 근데 그 초반 어 저기 될라나 어 아 얼어서 되겠다 얼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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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랄 때 차주시 아 5 으 으 으 으 으 으 5 5 뭐 남았어 많이 바라산 가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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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산 말씀 좀 가세요 형은 바라산 또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마지막은 아닌데 만수로 만어 밑에 뒤에 아 저 길 잘못된 것 같은데 쟤네들 왜 화를 하면서 오지 막판에 자세는 또 바라산 안갈 사람들 빨리 바로 EX로 가세요 아 우어씨 다 얼었어 절반 정도 올라온 건가? 절반 더 왔어 더 왔어 여기 위자리 여기서부터 다 깔아야 되나 세 번 오면 돼 세 번 나무 아 여기 올라올만 하자 저기 내가 나라시아 같잖아 밑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여기 저번에 갔던 길인데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여기 중간에 갈림길 몇 개 있어서 데려가야 돼 하 하 저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갈림길에 한 번씩만 서줘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봤어 10시 반에 슬랩 놓고 보러 가야 되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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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으 으 으 아 아 으 이거 길 좋아졌다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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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 진원에서 저기 타도 되겠다. 모두 만일에 2X4 타고 나서 휴양림으로 넘어야되겠다, 오늘. 오늘 올라 안가고, 으 으 쟤 왜 절로 가 위험하게 오예 괜찮은가 본데 어 거기 미끄럽지 여긴 아미끄럽지 야 거기 거기 거기가 안되는 거 여긴 되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타고 내려오세요 타고 내려왔어 으 타고 내려왔어 뭐 그 까지도 으 아니 내 표도는 어디하고 형 혼자 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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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야 으 야 씨 방금 전을 뺏고 거기 내려왔다 하하 어 으 으 4 육 나 너 아 dataset 야 배럴 대박이다 거기 내려가더라 아이씨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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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 shoo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5 5 5 5 4 5 5 5 5 6 5 5 오우 쥐믹 으 4 가세요 내가 기타도 할게요 앞에 누구누구요 예 어 베러 잡고 어 가만에 다 넣으신거한테 완전 어 진짜 뺐구요 아 랑 어 너 가만히 오게라 나 중자 그 옆길이 도왔던데 브레이크 잡을 수도 없고, 잡으면 무조건 높게 지고 속도도 좋지 가자, 가자, 가자 어? 가래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기하 어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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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워 미끄러지겠는데 이거 어 어 미끄러질 것 같애 호핑하다 미쳐 자빠질 것 같애 누가 그냥 가요 형 바퀴만 가셔 진짜 아 자 찍고 있어 빨리 가요 어떻게 하려고 그때 처럼 가야 돼 갈라면 와 이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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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으 으 너희를 기다렸다 나자 점프가 왔다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아니야 여기에 그냥 아빠께 뛰고 이렇게 그대로의 뒷바퀴만 들어왔어 야 빼고 있는거 왔어 어 뒷바퀴 타고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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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쪽으로 먹었다 쉽게 아 쟤 이고 또 나네 갑시다 어우 가, 저기 따라가 오늘 제가 백호형 아주 겸손 모드로 만들어줘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명 더 있습니다 형 큰 딸이 26 이죠? 27 아 27이야 2명 더 아멘 하하 오우씨 목 잘리겠다 야 줄조심해 오우씨 목 잘리겠다 으 으 으 어 자 붙어주세요 형 앞사람 조금 떨어뜨려 여기 미끄러져 많이 어우 지러시 형 푸아안드 기욕 받지마 안받아도 돼 푸아안드 기욕 안받아도 돼 자 달려 달려 봅시다 왜 맥쿠형인데 앞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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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쉽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해물이 해물이 형 흐흐 해물이 으 해물이 으 그 으 으 으 1 뭐 여기서 이제 겸손하게 만들어 주겠어 으 으 으 으 뭐 예상하던 일인데 뭐 오우씨 백호형 빨랐는데 이제 뭐야 뭐 이런거 같고 놀래 으 으 으 으 으 아 나 후라야 으 으 으 으 으 저 해머리 해버리 으 형 뒤로 줄줄이 4명 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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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cargo 으 아멘 형 나 뒤에서 돌 세면서 가고 있어 다 세머린 으 으 으 으 으 으 겸손해야돼 어허허허허 어허허 타지마 타지마 왜? 괜찮아요? 형 어떻게 된거니? 미끄러졌어 아니 차도 돼 출발 안되나? 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차고 내려가도 될 거 같은데? 내려가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운영을 했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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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야 사람하나 마르타버리려고 큰씨야 다 끌고 다녀가 차고 왔는데 여전히 그렉게 잡으면 돼 근데 왜? 왜 넘어진거야? 저게 좀 그렉게 잡으면 돼 안 되겠지? 안 되지 안 되겠지? 네 고맙다 오씨 오늘 좋은거 아냐 타요마타요 되게 앞머리트 잡으시는 소리가 안해 앞으로의 걸 잡으니까 등산아 나 오늘 이거 안신고 왔으면 애들 못올렸어 가스라이팅 아냐? 모레가 좀 나 내일이 17도 내일? 모레? 내일 16도 모레 17도? 아 괜찮아 뭐 차라리 타려면 내일은 차라리 타려면 내일은 야 낮에도 영하 13도라 안가 안가 내일은 그냥 쉬고 왜? 미리로 오라고? 너 진찍한 소리네 가 오씨 배럴이 날아가는건 보겠구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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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기다렸다가 가자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힘들게 돌아가 강제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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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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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열어네 하세요 형 꼴차으로 들어와요 우와 가 먼저 가 여기 조심하세요 우와 야 씨 우와 우와 갑시다 씻겋했네 왜 왜 왜 어 우와 야 씨 왜 이러냐 야 씨 왜 이러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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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리, 이리, 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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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의심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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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번 미끄러지니까 멘탈 나가고 못 가있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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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왜이렇게 미끄러지지 어우C 괜찮아요? 어 나 넘어온 줄 알았어 원래 저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위험해서 그냥 이리로 가는거야 저 내려가면 급사하나 있거든 바로 바윗돌 내려가는거야 야 온도가 내려오네 오오오오 성공의 성공 야 온도가 어렵다 오우 체력이 안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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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kal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차량이 많네